유무차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오늘은 경기도 안양시 덩모간 공원에 얻고 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,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? 아주 아주 넓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공원 안내도입니다. 현이치는 주차장 바로 옆에 화장실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공원을 한번 둘러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휠체어와 전동휠체어도 있고요 수리산자락에 위치한 병 모양의 골짜기에 만들어진 공원이라서 병공간이라 불렸네요 여기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쪽은 계단이 너무 많아서 유무차을 이용할 수 없을 것 같고 옆에 경사로를 이용하시면 윤무차와 휠체어를 이용해서도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층로가 계단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층상도 마다 서로 다른 곳들이 생기고 간격을 쓸 수 있는 벤츠들이 있습니다 맨고门이 카테크 어린이 놀이터가 너무 잘 조성되어 있어요 밑에 바닥도 좋고 시설도 굉장히 수준급입니다 보관 다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 원래 인본복도가 있어서 멋있는 장관 연출되는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있는 호흡은 복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손을 맞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하가 너무 좋다고 하네요 끝까지 다 사는 것 같네요 하지만 아마도 유지하는 날이 많아서 아마도 안 대신 여행이 나오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